세계적인 스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무대, 국제적인 스타 남팔동! 박수! 아니, 나보러 이렇게 온 거야? 야! 야! 물 좋네, 물 좋네! 아이고, 세상에! 낱만해도 속았네! 아니, 나 여기 오면 장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왔어! 여 허추석 회장님이 야, 너 틀림없이 장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처녀들이 많긴 많은데 어떻게 전부 다 유통기간 지난 처녀들만 잔뜩 앉아있네! 어? 사랑해! 응? 사랑해? 어쨌거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그지 잘 받으세요! 차렷 경계! 아이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인사한다니까 또 얘가 인사 네, 너도 인사드려라! 차렷 경계! 하여튼 요것도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해! 남자들한테 인사하라고 하면 시원찮아! 우리 형님들 절 받으세요? 여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 여자만 보면 어쨌거나 걸음베기도 왔으니깐 그냥 뭐 할 건 없고 그짓하려고 한 번 걸팡지기 한 번 해볼라니까 먹다 남은 식은 밥이라도 있음 조금 나눠주셔잉! 오케이! 자 가자! 한 푼 찍쇼! 좋다! 헐 치고 오늘은 이 아래에서 돌아보자 헐 치고 치고 들어간다 정석 헐 치고 나 들어간다 작전에 왔던 강선이가 죽지도 않고 혼도 왔네 헐 치고 나 들어간다 질러질러질러하다 보니 서방이라고 만난 것이 지랄 같은 걸 만났구나 할아버지 방구는 방겨 방구 할머니 방구는 처책 방구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 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 방구 헐 치고 나 들어간다 서운자 방구는 어리간 방구 서구려 방구는 애교방구 이 방구 저 방구 좋다 해도 마누라 방구가 제이구려 어허 씻고 나 들어간다 자리에다 자리에다 어허 씻고 나 들어간다 어허 씻고 씻고 들어간다 저허 씻고 나 들어간다 최순아 하하하하하 음악 꺼라 음악 꺼라 음악 꺼라 음악 꺼라 음악 꺼라 아이 나 진짜 쫌팔려서 못해봤겠다 아직 암반 거지가 나왔다 그랬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동네는 좀 난리를 치는데 저 뒷동네 염병하고 꼭 어떻게 그냥 전부 다 직구 속에 우한대 있는지 그지한테도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 그냥 그지도 힘이 나서 열심히 엎드려 절박히네 박수는 치랑해서 엎드려 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두 눈 잡아먹을 듯이 여기 쳐다보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아 우리 송촌똥 미아리 동민들 다 모였는데 다같이 함성과 함께 박수 이제서야 좀 직구석이 좀 돼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서 한번 해봐 이 그지도요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무나 올라오는 거 아녀 어 그럼 맞지 그래도 그지도요 이것도 다 아무나 하는 거 아녀 이것도 다 대학교 이상 어? 아니야 아니 형 그래 고마워 형 이거 주려고 그랬구나 만원만 더 주면 안 돼 형 어? 고마워 아니 가만히 보니까 형님도 짓고서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려고 그래 어? 어? 그래 야 나긴 내가 더 어렵지 아휴 이 맛에 그지 안다니까 이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냥 분위기가 그 시간 가본데 아 이거 또 뭐여 뭘 자꾸 죽고 그러냐 아휴 어? 뭔 대학 나왔냐 삼총 교육대 라고 아마 들어갔을 거야 하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내가 박수 받자는 내가 바보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위기도 좀 띄울 겸 해가지고 아휴 나도 그냥 가수는 아니지만 못하는 노래나마 어떻게 그냥 나도 유행가 한 곡 한번 해보려는데 어떻게 한 들어 몰라요? 오케이? 네 근데 나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잘 못해 근데 여러분들 분위기 끌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한 곡 하는 거니까 노래 끝나고 뭐 절대 앵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아는 노래가 이 노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앵콜하면 미천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오늘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이요 며칠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놈은 직업이 뭔지 그냥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도 여러분들도 좀 제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강하려면 박수를 많이 쳐야 된다 그랬어 이 손바닥에 오장룩이 들리기 좋은 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뭔 수술하셨냐면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아 왜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그 노래할 기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볼라는데 영수현 양의 사랑의 자리 한자리 한번 가볼랍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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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튀고 손뼉 튀고 옳지 옳지 뱅 희러갓 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탐짠! 사람이 무서웠고 생각이 나도 강물이 흘러가도 생각이 난다 시도 없이 약속도 없이 보지않아는 고정한 내 맘 자 다같이 사랑이 머물던 사랑 아 크게 그리움이 그렇지 좋았지만 그림은 어디 가도 어디 가 돌아올지 모르는 날 돌아오던지 말던지 같이 불리던지 말던지 나만 신나게 돕니다 아 좀 박수라도 좀 신나게 하자 얼찌 이렇게 주지 말고 말아주고 운동해서 바람이 불어왔고 생각이 나고 낙엽이 떨어져도 생각이나 한다 손실도 없이 약속도 없이 오지 않아도 부정하지마 자 요번엔 여자들만 사랑해 사랑 사랑해 그리움이 너무너무 잘하는 날 사랑해 그리움이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박수나 많이 많이 쳐주세요 땡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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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앵콜이야? 나 진짜 거지 생활 30년만에 앵콜 받아보기엔 나여 송촌동 와서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한 번 되고 진짜 생전 처음이다. 생전 처음이야. 앵콜 하신 분들은 진짜 노래 들으실 줄 아시는 분들이야. 내가 어디서 노래하면 솔직히 남진 형님 가셨지만 남진 나오나만은 못하는데 그 누구냐 코스용란 김홍국이 그놈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 번 줘봐. 진짜 문화수진이 돈네. 근데 뭐 그지가 노래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뽑아와서 그래. 어디가서 노래방 가서도요. 노래 요런 노래를 해야지. 요즘 노래 하더라 봐봐. 노래가 가상. 아예 응명휴가 아 형 알았어 내려가. 요즘 저 전봇대에 묶어 놔라 지랄라고. 누가 알았어 내려가 있어. 야 돈은 주고. 야아야 돈 주는거는 좀 동관리를 잘해야 돼. 그치? 그리고 거기다 묶어놔 이제 전봇대에다. 노래를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노래만 뽑아와서 그래. 근데 요즘 노래 들어봐봐. 노래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 더 가사들 들어봐봐. 넌 가사 들어보면 야 오늘 밤만 화끈하게 같이 써줄래? 야 준다는데 왜 안 먹어? 이 노래는 다행이야. 대한민국 탑승 타들. 야 아까 남진영 노래했지만 이거 진짜 옛날 같으면 80년대 전부 다 금지곡 될 노래야.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거기다가 또 송대관 노래. 이 노래도 호텔에 가서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부르는 노래야.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이 와요 와요. 분위기 좋고 좋고 몸에 좋은걸. 거기다가 또 김영임의 이 노래는 그래도 좀 나아. 김영임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또 또 살게 해. 이거 들어도 좀 다지. 그러면은 앵코레스니까 한 번 더 할까? 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딸 낳고 이브짜리 속에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 울어라 열풍 한 번 가보자. 너 도지가 노라는 잘 못하지만 저게 마이크 좀 올려줘요. 짜자자. 이쪽에 서비스로 엉덩이 한 번 딱 보여줘. 섹시하지? forget. 영광. 뭔 사진들을 찍는 자? 내가 사진들을 찍어야겠다. 큰 힘이 괴로워하고 부르지 못하고 가난히 웃음을 보내는 마음 좋다 이 가슴에 이 상처를 그룹아 달래주니 울어라 열풍아 하이 세포로 이 박성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군란 박수! 다시 한 번 내가 이런 샷을 찍을 테니까 군대 박수 한 번 쳐 잘 걸려 다 맞지? 박수! 자기 찍었어 나왔어 걱정하지 ack 짠짠을 짠짠 tens 짠짠 Malloy 아쉬움에 배불끼한 손 하염없이 헤매갈뿐 아쉬움에 배불끈 연조개도 서비스 글로가 하나씩만 기내 기내 사연을 울어라 혈풍 나 파리새로 짱짱짱짱짱짱짱 그만둬 잘했어? 생긴건 꼭 인민군이 먹다 버리는 오이지 같은 놈이 그럭저럭 하잖아 그래도 사실 내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나도 엄청나게 바쁜 놈이야 얼마나 바쁘냐면 아무튼 방귀 낄 새가 없지 바쁘 저때는 하도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또 날 불러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목사님이 불러 가봤더니 어르신들 모셔 놓고 경로장치를 하는데 나보고 와서 놀아달라고 실컷 놀다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노래 한 곡 좀 한번 해보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노래를 하더라고 어르신들 오셨다고 창가를 하는데 어떤 노래 하냐면 한 번에 한 세상 야속한 이만 이 노래 아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은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만 한 500년 살자는 님의 성화요 지에스미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러고 계셔 근데 또 하루는 형님 내가 또 절간에 가서 그 절간에 가서 스님 보고 스님 스님들 노래 한 번 해보셔 그랬더니 그날 따라 또 유행가를 하는데 현철씨 노래에 있어 손대면 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 노래 아는데 세상에 스님은 또 이 노래 어떻게 하냐면 손대면 푹하고 터질 것만 같은 하여튼 하여튼 스님이 노래를 하니깐 부엌에서 공량주가 또 난리가 났어 나와가지고 흔드는데 살다살다 오두방 정도 그런 오두방 내가 여러분에게 맨날 얻어먹고 신세만 줬는데 뭐 드릴 건 없고 그때 그 애팬네들 춤추는 거 조금 흉내 좀 한 번 내보려 하는데 그때 그거라도 한 번 적선할 거라 한 번 해봐 내가 조금만 맛배기만 보여줄게 음악 한 번 틀어봐봐 신나는 거 옳지 아직 사랑은 장면이 아니야 아직 사랑은 장면이 아니야 신실이 그게 좋아 하여튼 이러고 흔드는데 이건 그래도 좀 젊으니까 들고 띄지 80,90 먹은 고장난 저 녀들 할머니가 또 나와서 흔들어 할머니는 또 어떻게 하시나 할머니 한 번 더 하여튼 한 사람 사랑을 봤는데 해탱이 먹어서 하루종일 의자만 잠고 있어 나가서 뭐 좀 해볼라니 무릎고뱅이가 말을 들어 해먹지 근데 또 남자분이 한번 나와서 그니까 요거 한잔 잡수였더라고 소주를 한 서너 병 먹었어 그리고 나와서 흔들는데 요번엔 내가 술먹은 양반까지 다 보여줄게 가자 그냥 가면 나는 어디든가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었나 쑥쑥아 하늘에 한마디 쑥쑥 헛나길 말이야 쑥쑥 사랑이 장난이 아니야 사랑이 장난이 아니야 사랑의 사람은 열한게 그사람이那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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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집구석에 가는데 앞으로 두 걸음 뒤로 두 걸음 밤새도록 왔다 갔다 제자리야 가다가 드릴 데가 있어 남의 집 담벼라고 짰고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 그냥 갔다 또 오줌을 쥐쥐쥐 쌓여 그것도 꺼내놓지도 않고 싸 오줌을 싸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등짝이 따뜻해 이상하다 이렇게 따뜻해 하자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세상에 이놈보다 더 술 처먹은 놈이야 이놈 등을 짰고 오줌을 싸고 있어 그걸 전부 어떤 질 알고 그걸 못 짰고 싸래 오지마라 형도 술께나 먹게 생겼대 니 술이라는게 한잔 드시면 약주 두잔 드시면 반주 많이 드시면 독질하잖아 사실 나도 술 때문에 망한 놈이야 내가 사부의과 의사를 했었어 근데 그날 낮술을 먹고 애기들 고추수술을 하는데 껍데기를 이렇게 살짝 잘라야 되는데 그만 대가리까지 잘라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망했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우리 마누라를 하나 만났어 그냥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요즘 텔레비에서 봤지? 텔레비에서 보지?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뭐냐면 각설이들 인생을 담은 노래 제가 각세를 하지만 미스 미스터라고 또 가수활동을 해 둘이서 네, 우리...